실명 아 반갑다 철 포기했냐고? 포기 안했지 시간이 강한데 연휴 때 다 달리긴 해야 되는데 엄마 나 찰 찍어야 돼 집에 못 가 미안해 그러면 너무 불효자 같은 거야 이게 일이야는 나도 해봤지 두둑한 봉투와 함께 이게 내 일이야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그 두둑함이 진짜 두둑하긴 해야 돼 애매하게 두둑하면 안 돼요 우리 의진이가 추석날 집 안 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할 정도긴 해야 돼 이거는 뭐야 트란다미어야? 트린다미어를 왜 트란다미어라 부르냐고요? 그냥 입에 짝짝 붙잖아 워익은 워워기야 트리스타라는 트타야 리신은 리신 사코는 사코 살로스는 살라스 노틸러스? 나텔라스 알리스타는 소야 소 뽀삐는 뽀뽀 럼블은 람보 람보 이야 점화 둘 칼날비 매섭다 어디서 나올 거야? 어? 확인했다 뭐? 아 미션 성공 아 아 아 힘들었어요 리션 바로 성공 이게 약간 실명을 먼저 쓰면 안 돼요 트린 상대할 때 들어올 때 실명 황금장아 있어가지고 웡크만 안 나오고 또 이거 먹으러 오겠죠? 꿀열맵? 미리 없애버려 어어? 와 이거를 나를 무시한다고? 꿀열맵 먹으러 아 이거는 아 이건 갔다 야 얘가 왜 여기서 나오지? 카정당 있구나 이거 아 카정이었어? 다이브 다이브 좋은데 이거는 맛있다 이러면 나쁘지 않아 샤쿠 위쪽 아 아 근데 이 친구가 좀 성장하는 게 무섭긴 한데 설마 오겠어요? 샤쿠씨? 안 올 거지? 육충이 가자 어 야 틀까지? 아 이거 나도 풀 쓰지 말걸 살짝 쫄풀이었다 나이스 이 정도면 괜찮? 점 아낄걸 그랬나? 잡고 경잡는 거였는데 구시다모 하나만 더 밀까? 옷 이거 하나만 너 궁 없잖아 오케이 근데 너 궁 없는데 나 이거 끊으려고 하면 한 번 맞다이 한 번 해? 한 번 하자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지네 아 하지 말걸 아 근데 이게 머리는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냥 내 얘가 내 집을 끊으려는 게 그냥 화가 나 감정적으로 해버렸다 이거 1차 나가고 근데 얘 근데 이러면은 집을 보내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집을 보내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너도 밀었잖아 너 집 가지마 이거 싸우면 누가 이기냐? 너도 무섭구나 집 가지마 나랑 놀장 이거 집 보내면 안 돼요 빨리 밀어서 나도 빨리 밀어버려 이거 집 갔다 이건 철거 터뜨려주고 오케이 이러면 쌤쌤 근데 이 친구를 이제 타워 없이 막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허허라 실명 살려달라 살려달라 몽 그만해 뭐뭐뭐 오케이 어우 왜 이렇게 질겨 나이스 저기 어떻게 이겼냐 또? 잘했고 좋은데? 우리 팀이 이렇게 듬직해 좋다 몽 티모 다시 탑 밀어 이거요 저는요 란두인 좋아보입니다 이번 판 란두 갈까? 란두 갈까? 미신하고 살짝 깊은 것 같은데 오마이갓 괜찮아 이거는요 샷궁을 옵니다 샷궁 잡을게요 자 여기 이거 샷궁 온다 골렘 먹고 온다 온다? 엥? 안 오네? 이거 미냐? 싸일? 싸일은 민다 이거? 쌀도 안 오나? 와 뭐야? 에? 땅굴이다 야! 이럴 거 같더라 아니 뭐야 여러분 빼야돼 여기까지? 어? 이거는 안 돼 안 돼 이게? 어 트린 녹음 진 그렇지 오케이 용 가자 근데 니코가 팀어로 되면은 가만히 서있었을 때 은신 당연히 안 되겠지? 살짝 빼서 그냥 먹어 한 번 뺐다가 한 번 뺐다가 여기서 한 번 하자 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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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나이스 이러면 바론이다 우리는 먹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근데? 실명 트린국 없잖아 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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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관문? 관문? 오케이 그냥 가? 맞아줘 그냥 나이스 여기서요 그냥 파수꾼 가 이게 약간 탱커인 척하는 딜 탱모 얘네 지금 트린 샤코 극딜 카이사 이거 란두인 좋아 까꿍 어? 카이사 혼자 사이드로 간다고요? 얘들아 괜찮아? 우리 탑 밀게 두라인 쓰기 철거 아껴 철거 안 써요 자 가보자 나이? 나예요? 실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징하네 파수꾼 갔는데 예상? 거비 어? 괜찮지? 어? 얘들아? 어? 네? 이러면은 휴 숨 한번 고려자 어? 샤코? 와 근데 진짜 차코가 저런게 단점 같아 아무리 주변에 막 4킬 먹어도 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성장은 잘 안되고 탱 안되고 어? 어? 잡았어 잡았어 이거는 우리 저만 어 이거는 잡아 우시다모 이대로 가 티모가 2명? 모모모가 2명이야 우리 모모 3명 하하 야 춤춰봐 야고르디롱 잠깐만 이거는 우리가 큰일 나겠는데? 나이스 야고르디롱을 빨리 해봐 이거 근데 얘는 은신 안되네 사복제기야 사복제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짱을 볼까? 실명이다 뭐? 실명이다 뭐? 실명이다 뭐? 실명이다 뭐? 실명이다 뭐? 어 나이스 앞에꺼? 어어? 어어? 나 란두인 학군 끼모다 뭐? 샤코씨 하수꾼이에요 저 쟤쟤 넥서스 치라고요? 즐겨야 돼 이럴 때 재밌잖아 내일 휴방은 저의 의지도 있지만 부모님의 오더가 떨어져야 돼요 의진아 너 집에도 안 오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또 가? 라는 말이 떨어지면은 넥서스 터지는 거고 얼른 가? 하면은 방송하는 거고 내가 원래 집을 잘 안 가요 이게 자취하다 보니까 일산을 잘 안 가 근데 이런 명절날이라도 좀 와서 자고 가라라가 엄마가 좀 항상 맨날 말해가지고 이번에 가면은 뭐 어떻게 말이 나올지 모르겠네 31 31 32 34